에잉 키멀에잉 성남 고맙습니다 아이C 노잼이노잼 개노잼이다 진짜 억지로 오지 마세요 님들 예? 아니 G커드 근데 다른 방에서 할 때마다 내리고 싶어 아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재석이 형 방송 보는데 G커드 나오더라고 그럴 때마다 볼 때마다 내리고 싶어 내 방에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뿐사라니까 에바야 진짜 내 방에서만 해주세요 진짜로 뭘 지수소녀님 방에서 G커드 보고 유입인데 근데 카카오에서 보고 있어요 닉네임은 자물지 포지하니 개소리하고 있어 잠시만요 대립감 해달라고 하니까 야 닉네임 뭐야 이거? 아 이사람 악질인데? 이거 구파야? 야이 개 이 새끼가 악질이라니까 이 사람이 저격 클랜 다 가지고 있어 뭘 쫄라봐 쫄라보긴 안 한다니까 이거구나 이게 새로 나온 구거든요 님들 한번 까볼게요 빠르게 갑니다 아 담배 한대 피고 와서 할게요 전판 솔직히 전판 40분 게임 줬는데 근데 피고해도 괜찮겠죠? 다사에서도 지는 새끼가 챌린저 찍고 키키키키을 우액 뭐야 보석을 3개나 주는데? 개혜자인데? 와 존나 좋은 것만 나온다 야 2번 구 좀 해자인데? 이게 10개를 깠는데 10개가 되어있으면 보석이 안 뜬 거고 그 이상이면 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팩스 시비를 이런 것도 나온다며 아 팩스 시비를 가지고 싶은데 12개 떴으면 이거 추가로 뭐 뜬 거야 야 야 존나 해자인데 2번 구? 나도 깔까? 아니 근데 다 있는 스킨이야 나는 뭐야 영구적으로 운전한 스킨도 나오네? 어우 쉣! 이거 있어요? 야 2번 구 뭐야 존나 해자인데? 어디 갔냐? 뭐야 영구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어 또 뭐 13개 나왔다 이거 개해자인데 2번 구? 이거 얼마 치냐 50개면 이것도 까면 안 돼요? 까야지 아 개이등이다 10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완아 메데이아 상자 100개 모았는데 선마 상... 그걸 왜 해달래 지금 로우 키면 다 잠들어 수면가스야 그냥 그걸 뭐 또 100개나 모았냐 메데이아 상자를 아 오픽님 좀 좀 밖에서 나가고 그래 맨날 맨날 저극해 이 사람 아니 뭐 할 짓이 없나 진짜 아니 나는 방송해야지 어딜 나가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그랜던마스터 가는 수밖에 그냥 내가 그랜던마스터 가는 수밖에 어 우리도 깊게 건너가고 너 방송하고 있잖아 빙 그렇긴 하죠 솔직히 주말에 나가봤자 돈만 더 쓰지 좋은 것도 없어 사람 많은 먼지 어 뭐 전염병 다 생각해야 돼 손해야 손해 그냥 집에 있는 게 최고라고 인싸들 괜히 어 그 돈 쓰는 거 정신 승리하려고 어필하는 거야 하나도 불어할 필요 없어 그래 지금 A형 간염 유행이에요 님들 조심해야 돼 참 많은데 마스크 쏘고 하셔야 돼 뭔 소리에요 이미 프렌드인데 아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머리 아파 아 나 이런 거 아 나 prisons 그만해 받아야겠다 씨발 년 아 아 진짜 나이랑 하기 싫어 진짜 님 저격하지 마요 진짜 죽여 이 새끼 만화 없어 녀석 녀석 아 고맙습니다 뭔 소리야 아우 쉣 미쳤다 미쳤어 약간 미안한데 혼자 놀아라 방송해야돼 왕듀 이질리 모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해 그런데 상대가 나야 그냥 그것뿐이야 지환이 형 어제 둔산동에서 형 봤는데 사인해달라니까 병신들고 그냥 가시던데 좀 슬펐어요 무슨 소리야 어디 나가지를 않았는데 아 왜 내가 맞아 잘해 근데 앞으로 저 저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박살나고 싶지 않다며 세은아 일어나 주행장 일어나라고 물결표 한번만 해주세요 하트 이거 왜 세은이에요? 그냥 주행장 믿고있었다고 쓰세요 잠 깨 그러면 알람은 해주시면 안돼요 유 왜요 알았어 그럼 캠 끄고 해줄게 세은아 일어나라 디지기 싫으면 이걸 쓰세요 캠 키니까 역겹네 대머리 쉑 대머리 아닌데 아 또 저격있네 저격좀 하지마 이 사람 어제 존나 못한 사람이잖아 콤빵 야 왜 또 싸웠어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정판에 근태야 근태야 아유 이 씨발놈들 그냥 아 저격좀 하지마 왜 저런 애 달고와 저격을 해도 진짜 뒤에 아아 아니 혼자오던가 진짜 답도 없네 하하 4팩 10 버틀제우스 10병 10 미친놈이네 아아야 좀만있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이거 내 얘기잖아 그 롤 티어가 어디에요? 다이아 1 다이아 1 다이아 1 다이아 1 다이아 1 어차피 다이아 1 가 나는 상관없어 여기가 네 실력이 시.. 네 시.. 네 고양이야 이 새끼야 죽여줄게 들어와 꼭 이렇게 막 어 강등당하고 난 여기 실력 아니야 이러는거 추해 여기가 자기 실력이야 저는 지금 제가 다이아 1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능성이 무수히 있는 무한히 있는 그럼 언딜 오케이 아 아아 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아 제발 얼마나 놓치는거야 지금 돌아버리겠네 어 아아 욕심내다가 어 쉿 뭐야 꼬르키 젠장 믿고 있었다구 네이스 네이스 젠장 코르키 믿고 있었다구 그리고 니트를 뒤에 입고 올게요 일단 이거 오늘 갈아입은거라 하루 더 입어야 돼 야 어디가 정신 나갔네? 막아야지 아니 얘는 왜 탑신병자 존나 싫어 친놈들인가 봐 데려와 맞짝깍에 누가 그랬어 개소리야 개소리 괜찮아 괜찮아 야 손 대지마 프리징을 해놔야지 번들이 간다 핑을 찍었잖아 이색이 엘진 출신 맞다니깐 그래 얼굴 보면 아닌거 알잖아요 쯧 캘링 장지환 저격단이 규모가 커져서 3교대 돌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할지 더럽게 없다 진짜 아니 어쩐지 자꾸 내가 어제 몰랭하려고 내 전작 보는데 자꾸 갱신 칸이 검은색이야 누가 했어 자꾸 근데 그게 10분이 가질 않아 계속 갱신해 누가 제가 이분들 따라한거에요 근데 님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히 저 다이아이 실력을 안해잖아요 진짜 아니 까는거 하지 말고 억지로 까지 말고 진짜로 뭘 바라냐 객관적인 사람이 없어 객관적인 사람이 챌린저 수준을 다 따기라고 억가하는 것도 힘들긴 해 솔직히 피지컬은 맛까더니 기베지로와 맞고 박포로가 귀엽다 론즈는 좀 귀엽지 그래도 좀 애매하게 막 다이아사 이런 애들이 우리 같은 다이아잖아 이러면 진짜 어? 우리끼리 할 얘기 있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오시면 빨리 싫은데요? 오줌이 안 마려운데 챌린지 원딜 되면은 저 국회로 이제 하나 더 파서 나중에 교육용으로 이제 이제 구간별로 강의 하아아아 아 이게 죽네 어우 쉣 이거 뭐야 우리팀 아니었어? 아니 난 누누 오는 줄 알았어 난 어쩜 좀 얇더라고 시발 그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오 르블람 개꽃은데? 이게 되네 근데 외물주님 방송 몰래보는 팁 좀 알 수 있을까요? 어제도 유리관이 있는게한테 걸려서 주관 맞았으니깐 몰래보는 그런게 있지 집에서만 보세요 집에서만 주가 카정을 이렇게 쳐놨어? 내가 먹어야지 만약 원준이 괴물주인데 넉스석곳이 은덴 들고 칼날을 먹고 있다? 그날 한국서버 난리나는거지 아니 저런거 먹어서 뭘 안하지 빠앙 아 그거 맞아? 묶어봐 야 이 새끼다 이 새끼 오케이 이 새끼 잡아 하하 그렇지 세로차단 좋았고 살짝 애교를 부리면 또 아 또 좋아하거든 이정도 해지면 최상급이거든 아 아니 이거 돈 써야되는데 근데 미치겠네 아 벤시 가자 그냥 아 벤시 까지면 안돼 아 아 씨발 아 기분 좋겠네 아 벤시 바로 까졌어 씨발 끝내 씨발 끝내 어 달려 달려 일로 달려 그거 왜 처먹고 있어 그거 아 소나 그렇게 하는건 아닌데 소나 소나 가 이겨내 키키 으 하하 아우 쉣 번쾌하러 가야지 소나 이제 멘탈 깨져서 다음판도 친다 왜 이렇게 주춤해 너 자꾸 뭐하냐 얘 뭐하냐 얘 와 CS 다 놓쳤어 날로조와 예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보다 쿠쿠엄 터진거 같은거 남았네 꼬라지 봐라 진짜 저마거는 꼬라지 봐 빨리 써야지 얘 한 발짝 느리냐 하는게 뭘 마이크면 힘들어 지금 당장 내가 힘든데 집중 좀 해 여기 좀 들어가 좀 길박 가지마 좀 들어가서 와드라도 빼 좀 큐 저길로 쏘게 하던가 아이 정말 아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 다이아 이가 다이가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봐 여기로 쏘잖아 이런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진짜 찍어 찍어 와 진짜 이새끼는 얘는 진짜 볼즈에 갖다 놔도 라인전치 지겠다 진짜 얘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사람이 운이 정말 좋아서 올라온 사람이야 진짜로 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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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발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와 진짜 궁을 그냥 갖다 버리네 그냥 뭘 왜 뺨이야 못 이겨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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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혼자 맵을 봐 맵을 아 이 새끼 진짜 아니 병신이야 병신 등원 왜 써 소름 돋네 땄다 아 용은 까비 나이스 와 눈 뚫러 썼어 그래 그거라도 해라 상대 멘탈이라도 깨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야 아 아까 바람용 우리가 뺏었으면 진짜 이거 이 바람이라 대박인데 너무 아쉽다 군명 바람나 와 아니 우리 아칼리 없구나 아니 왜 안 와요 아니 여기라도 타지 아아 하 씨발 X같애 그냥 팀이 아니 싸움 걸렸을 때 바로 탔으면 됐잖아 와 진짜 X나 답답하다 아니 뭐 지가 똥싸고 성내네 탑에 뭐 전염병도나봐 병이 걸리나봐요 하면 야 게임 끝난다 이러다가 아니 못 지키냐 아 이걸 진다고 게임은 옛매 전도사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조금 듣고 힐링하시죠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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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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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